루루, 토깽이네! 루루, 토깽이네! 루루, 토깽이네! 루루, 토깽이네! 루루, 토깽이네! 루루, 토깽이네! 루루, 아직도 구독을 안 눌렀다고요? 루루, 토깽이네! 루루, 구독 눌러주세요! 루루, 구독 눌러주세요! 토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깽이네! 지난번에 토니님 아이폰 깨뜨린 몰래카메라 영상 보셨나요? 루루, 토깽이네! 루루, 토깽이네! 그때 제가 너무 재밌어서 오늘 가짜 아이폰 택배를 다시 한 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납작한 게 들어있죠? 이걸로 제가 오늘 바른이한테 몰래카메라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어? 어? 뭐지? 여러분, 뒷면은 완전 아이폰 똑같죠? 근데? 이거 너무... 어? 저 블랙 바탕화면을 주문을 했는데 잘못 온 건가? 이것 때문에 살짝 가짜 같긴 한데... 달인이가 알아볼까요? 어쨌든 이걸로 달인이 몰래카메라를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나린이가 핸드폰을 바꿨잖아요 근데 그때 나린이가 약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린이한테 아이폰을 사준 척 사준 척 몰래카메라를 하면 과연 나린이의 반응이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나린이는 유튜브에서 이미 가짜폰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잘 안 보는 나린이한테 몰카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 바로 몰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네들을 다린이가 직접 뜯어보게 하기 위해서 의심 없이 박스를 넣어서 넣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이프를 다시 붙여서 안 뜯은 것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여기 원래 있던 자리에 나야 의심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요 보이나요 저 이 각도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와우 아유 오셨어요 아까 거기 어 쟤 비밀번호 불러서 엄마? 전화는 엄마 왜 안 맞았다? 엄마 전화 안 맞았다고? 응 어 엄마 전화 왔었네? 응 못 받았네? 전화번호 잃어버렸어? 네 전화번호 말고 저기 어 비밀번호? 응 1층? 응 이거 어떻게 기억했어? 두 번째로 한 번 맞춰봤는데 하하하하 두 번째로 막 치니까 됐어? 응 자 앉아봐 선물 있어 꼭 하이 플레이 아니 뜯어봐 아 여기 칼 엄마가 해줄게 해줄게 응 다린이가 누나 살 때 되게 부러워 있었잖아 응 그래서 준비했어 그래서 준비했어 그래서 준비했어 아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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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우와 이게 뭐지? 우와 어 우와 이게 뭐지? 어 어 어 어 어 아 어 가짜 핸드폰 가짜 핸드폰 가짜 핸드폰 가짜 핸드폰 가짜 핸드폰 하하하하 ㅎㅎㅎ 하하하하 가짜야 가짜야 이거 뜯어봐 가짜야 너 어떻게 알았어? 가짜야 이거 마이틴 형이랑 보고 진짜 핸드폰같이 생긴 거 루루, 뭐 깨뜨린다고... 아, 마이빈이 형아 그거 봤어? 루루, 네. 다린이가 알아볼까요? 유튜브 잘 안 보는 다린이한테 몰카를 하려고 합니다. 너 언제 봤어? 루루, 그때 여행 간 봤어. 다린이, 진짜 남물 없어? 진짜 남물? 루루, 응. 없는데? 루루, 응. 루루, 응. 루루, 응. 루루, 응. 루루, 응. 아, 짜증나. 언제 봤어, 그 영상? 루루, 응. 우리 다린이가 봤대요. 루루, 응. 루루, 응. 루루, 응. 알았어, 그러면. 루루, 응. 진짜 선물. 거기, 은색 봐봐. 루루, 응. 이건 토린이 분이 보내주신 선물이야. 루루, 응. 아, 진짜. 루루, 응. 저기요. 응. 이거 뭐예요? 우리 다린이 거예요? 막 뜯어도 돼요? 네, 다린이 이름 떠 있는 것만 뜯으세요. 우와! 스티커랑. 어, 이거 읽어줘. 다린이, 다리. 응? 알린의 이 쇠고리. 소이소리. 여기 열쇠고리. 소이소리. 으하하하하하. 모두 읽었어. 아, 이거. 편지가 아니었구나. 다린아. 이거 열쇠고리. 다린이 열쇠고리 되게 좋아하잖아. 응. 이것도 열쇠고리. 저, 엄마랑 아빠 꺼. 다린이가 뜯어줘. 뭐야. 아, 이거 반쪽 그거다. 반쪽. 반쪽이 뭐야. 아, 엄마랑 아빠 하나씩 나눠가더라고. 한번 내가 해봐야지. 엄마 왜 해요, 내껀데. 어, 그래서 해볼게요. 그래도 해볼 거야? 아이고, 그리고. 엄마한테. 드립토까지 주셨어요, 핸드폰. 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감동이 같은데. 가네, 봐봐. 우와. 우와. 엄마, 봐봐. 한번 해보게. 이렇게. 이야, 이렇게 되는 거였어. 이렇게. 오오오. 모래 그걸로. 아, 그래. 이것도 좋아하는데. 야옹. 모래 진짜, 다린이 아이폰 워크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명해본기 영상이 됐어요. 다린아, 다음에는 좀. 속아주면 안 되겠니? 아. 아, 속는 척이라도 좀 해내면 안 되겠니? 아, 하하하하. 어? 한 엄마, 엄마. 속는 척 좀 해줘. 엄마. 아하하하. 제 사인도 보네. 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악. 토끼님의. 토린 여러분. 나린이, 다린이가 속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할 겁니다. 당분간은. 토린이님만 해야 되겠네요. 하하하하. 자, 그럼.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내일 또 놀자. 좀 표가 달라고. 좀 표가 달라고. 네. 이번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짜증명 emergency셔야 됩니다. 아무alley берГSI charge ERR starting 여러 보니. inar pal by에 조명이 드렸어. 만약에 사신.